아 내가 정권자국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이거네요 두려웠다 열린공감TV를 향한 저주 섞인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있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MB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격했고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검찰 권력의 무소구류에 아연지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란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줄 적임자란 민주진보진영의 말과 주장을 믿었다 하지만 말이란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2020년 4월 총선이 끝날 무렵 나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나 스스로 살면서 크고 작은 사법 피해를 당해본 바 있기에 사법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는 방송으로 시작하여 한 제보자로부터 거대하게 가르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너무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들 그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가정까지 파턴나는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당시 검찰 수장 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결혼 비하인드를 듣게 되었다 그렇게 김건이라는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진보진영 대다수가 정의로 생각했던 윤석열에 대해 많은 제보와 증거가 쏟아졌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나는 폐국 친구였던 김두일 작가 그리고 한 사법 피해자의 추천으로 강진구 등을 영입했다 박대원과 심혁은 훗날 강진구의 추천으로 열린공음TV에 압류했다 우리는 대선 과정을 거치며 쏟아지는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대선주자 윤석열을 검증했다 마땅히 언론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관심 내지 공공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녀가 결혼 전 산부토건 조나무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있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심과 일부 증거를 토대로 보도를 이어갔다 그렇게 열린공음TV의 사람들은 셀럽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스스로 메신저화됨을 경계했다 내가 늘 뒤통수만 보인 채 사회자 열클만 수행하고 모든 공과 스포트라이트를 강진구 등에게 돌린 것은 나 스스로 연예인병에 걸려 사람들이 열린공음TV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닌 메신저를 보고 추황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거란 나름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선은 0.73% 차이로 끝났다 온 힘을 다해 이른바 본부장으로 알려졌던 윤석열과 김건희 그의 모친 최훈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보도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은 보는 사람들에게만 추천하였고 그 결과는 잠옥했다 이른바 삶이 더 중요하고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다 그렇게 나는 시민포털의 필요성을 깨닫고 미국의 서버를 두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별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간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나를 회사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 나와 악수하고 인사했던 강진구 최영민 박대원 그들을 열린공함TV 법인 이사들로 2022년 5월에 임명하고 6월 한 달간 미국 전국을 돌며 시민포털의 당위성을 교민들에게 알렸다 그 한 달 그 한 달 만에 이사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유는 어렵게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 모아둔 현금 유고금 약 20억원이었다 그들은 나를 해임하면서 꼼짝없이 미국에서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틈을 타 긴급 생방송 등을 통해 구독자와 시민들에게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횡령범, 배인범, 망령시도범, 노래방 운영자, 숨소리, 소장수 심지어 사이버 포즈에 이어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녀선영을 통해 나를 악마화했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법인명을 불법으로 시민언론터탐사로 개명하여 사용해왔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열린공감TV와 시민언론터탐사가 별개의 회사로 착각했다 사람들은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란 스스로 어벤져스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취했고 그들을 우상화했다 윤석열 정권의 부도함에 맞서 선두에서 싸운다고 여겼다 2주 만에 윤석열 권자에서 끌어낼 수 있는 태블릿 PC 스모킹권이 있다는 강진구의 집회 연단위 외침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윤석열을 정이라 여겼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강진구를 정이라 믿었다 그러는 사이 나는 긴 터널에 갇혔다 그리고 1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 시간은 지옥보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이었다 내가 말하고 보여주는 증거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라며 끊임없이 세상의 진실을 알려왔다 차츰차츰 한 명 한 명 진실의 눈을 뜨고 열린공감TV로 돌아왔다 경영권 관련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강진구 등이 법인 돈으로 나를 향해 무차별 형사고소한 사건 대부분 무혐이 되었다 하지만 반면 강진구 등은 신주 반행에 따른 심각한 배임 혐의를 자행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급기야 유사수신 행위 광고 및 법인 현금 규보금 약 24억을 탕진한 각종 범죄 행위로 5곳 정도의 경찰서에서 심층 수사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최영민의 폭행 및 성추문이 터졌다 그들은 절대 정천수는 이곳에 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시민언론다탐사 법인을 버리고 뉴탐사라는 정체불명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들이 지난 1년간 특종이라 떠들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뉴스로 판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을 여권 대선주자 1위까지 몸집을 키워줬다 한동훈은 이들로 인해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언론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로 보수 중도층에 각인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대선주자 2위에 올라있다 한동훈 입장에서 이재명만 제거하면 스스로 대선주자 1위에 오를 수 있는 절회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왜 한동훈의 검찰이 기를 쓰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여전히 모른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시민파리에 수뇌되고 신도화된 사람들이 여전히 진실을 외면한 채 정천수 악마와에 몰두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동지라 여겼던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쓰레기로 만들고 이재명 조국 한명숙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들과 똑같은 악마화란 프레임에 가뒀을까 이제 법의 절차와 순류에 의해 법인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한 번 내게 등을 돌린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결심했다. 열린공감TV 시민혼란다탐사 법인을 정상화하면 나는 전문경영인을 위촉해 제대로 된 탐사전을 채널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단 한 명의 피드로만 남을 것이다 만일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 빠지게 만든 이가 열린공감TV 거기 어떻게 망해가나 바라고 말했던 그녀의 말대로 진행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진실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부인 김건희로부터 시작된 처가 의혹으로 그 권자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낭만주의 순수서정시인 유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원나라를 멸명시킨 명예 기록에서도 원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유황후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그녀의 월건과 독단은 지나친 것이었다 황관을 통한 측근정치와 기시일족을 앞세운 고려내정의 분탕질 민생을 파탄에 대게 할 만큼의 철메피한 부패 공민왕의 반원개혁의지를 무산시키려는 숱한 음무와 공작 등은 원나라뿐만 아니라 고려의 마지막 분투마저 무성하게 만들었다 권력을 한개인의 사육실현과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한 기왕후의 말로는 과연 역사에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은 죽음으로 쓰러져 있다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으나 그 권력을 부궁정골에 삿된 화장기 정도로 여겼던 오만과 독선의 민란에 습은하고 가련한 컴플렉스가 장착돼 있으리라고 나는 감히 짐작하고 동정하게 된다 권력은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자의 두 손에 쥐어지는 순간 시정만도 못한 불륜의 악취를 뿜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그 악취를 견디기 위해 또 어쩔 수 없이 질적으로 간다 나라도 최애 악취가 진동하여 아 이 몸이 낯을 마신 분 역군이사다 라고 적었다 김건희씨 열린구감TV는 당신의 권력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부러지고 꺾일지언자 결코 휘어져 고개 숙이지 않겠다 진실 앞에 두려움은 없다 진실을 받은 기 entitled